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크하지 않아요 색깔도 화려하고 뭔가 너무나 다양한 프리셋들로 우리에게 되게 밝고 다채로운 사운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악기가 아니었나 기어타임즈 다크글라스 인피니티 베이스 앰프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66만원 먼저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199만원으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 튜브 500 이었구요 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인피니티 500 콤보는 지난 시간에 클래스 D 앰프였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앰프입니다 차이가 나요 우리가 원래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아날로그 앰프의 클래스는 클래스 A 출력단자에 그냥 계속 전압을 걸어놓는거랑 그리고 A B 그거를 바꾸는거 그리고 C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PWM 이라는게 들어갑니다 PWM이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 펄스폭 변조인데 이 음향신호를 PWM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얘를 증폭하고 그리고 얘를 다시 LPF를 통과시켜서 원래 아날로그 사운드로 만들어주니까 효율이 되게 극대화가 되겠죠 근데 뭔가 그 바뀌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디지털이 참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클래스 D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 D 앰프하고 디지털 앰프의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 앰프는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앱력이 있을 수 있고 아날로그 입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가면은 PWM 모듈레이터로 들어갑니다 PWM 모듈레이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 클래스 아웃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리고 LPF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디지털 앰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가도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꿔버려요 디지털로 바꾼 상태에서 PWM 컨버터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CPU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디지털 신호로 바꿔 놓고 CPU를 통해서 이제 사운드를 만지는 게 디지털 앰프 그리고 클래스 D 앰프는 중간에 이제 바꾸는 게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PWM으로 바꿀 때는 아날로그 상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WM 신호 상태에서 스위칭 증폭을 한다는 점에서 D 클래스를 디지털 앰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디지털 앰프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막 이런 음향이론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앰프는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는 더 그냥 디지털적인 걸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다크글래스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바로 탑 패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패널의 앞쪽에 인풋 있죠 인풋 잭이 있고요 역시 5 케이블 들어가는 인풋 잭에 헤드폰 아웃풋 그리고 프리셋 프리셋 버튼을 누르면 프리셋 1에서부터 5까지 바이패스 신호가 변경이 됩니다 길게 누르면 현재 설정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아날로그 입력 게인 양을 제어를 해줍니다 다음 컴프레션입니다 다이나믹 컴프레션 양을 제어를 해주고요 메이크업 게인 역시 오토 컴프레션 오프 프리포스트 구동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 볼륨 프리셋 음량을 조절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픽 EQ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있고요 드라이브 역시 이것도 레오베이스 빈티지 마이크로 튜브 마이크로 튜브 B3K 알파 오메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의 선택지가 좀 더 폭넓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톤 레벨 블렌드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네 뒤쪽 보시면 AC 파워 온오프 있고요 AC 소켓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DI 아웃풋 미디 인 그리고 USB 그라운드리프트에 프리 DI 아웃 라인 인 아웃 샌드 리턴 익스터널 스피커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디멘저는 비슷해요 17.3kg 그리고 46.4kg 46.4cm 61.1cm 깊이는 39.5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프의 가장 특징적인거 소프트웨어 다크글래스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IR캐빈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저라면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크글래스의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사운드들을 여러분들이 프리셋 직접 다운받아서 아티스트들이 만든거 여기다가 로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지원 페달 모델들이 있는데 알파 오메가 울트라 마이크로 튜브 B7K 빈티지 울트라 마이크로 튜브 X 울트라 하이퍼 루미널 컴프레서 이런거 다 지원이 되고요 지원 프리앰프 모델은 마이크로 튜브 900 V2 알파 오메가 900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춰서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이 밑에 보면 되게 재밌는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이런 것처럼 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다 되는 뭐 장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준 이런 그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로 어떤 사운드를 만들면 좋은지 여기서 고민을 좀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랑 프리셋도 체크 좀 해 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프리셋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오우 재밌네요 좋아요 일단 1번 프리셋 여기서 뭐 드라이브 양 여기까지 가야 조절되죠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 노브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안 먹고요 여기를 지나가야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레벨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프리셋 볼륨 여기 블렌드 여기 블렌드 여기 블렌드 톤 아이 재미있다 이미 재미있다 여기서 EQ 만들어볼게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스쿱된 느낌으로 만든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리셋이요 다음 프리셋 갑니다 다음 프리셋 갑니다 퍼프도 쫙쫙 먹네요 퍼프도 쫙쫙 먹네요 퍼프도 쫙쫙 먹네요 다음 프리셋 갑니다 다음 프리셋 갑니다 다음 프리셋 갑니다 어 옥타버 극단적인 느낌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셋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다 꾹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 받으셔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디지털 앰프 진짜 디지털이죠? 지난 시간에 클래스 D 하고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이요 이 홀릉도 엄청나요? 좋습니다 사운드도 아주 멋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크 글래스의 악기 자체가 아주 늘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앰프에서 나오는 사운드도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좋은 사운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사운드들을 이런 피지컬의 스피커로 뽑아주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냥 피지컬로서의 그 든든함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디아이는 저희가 여기 중간에 노브 만지는 거 없이 한번 프리셋 투어만 쭉 하겠습니다 디아이 사운드입니다 네 잘 들어 봤습니다 네 디아이 사운드까지 쭉 모니터를 해 봤고요 이건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앰프를 사용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내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좀 디지털 친화 친밀도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런 디지털적인 사운드 세팅을 이런 아날로그적인 엄청난 피지컬로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아주 좋은 그런 기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채씨부터 정리하는 한줄평 하나씩만 드릴게요 보통 멀티이펙터는 들고 다니잖아요 이동이 용이하잖아요 네 고정형 멀티이펙터 아 네 알겠습니다 고정형 멀티이펙터 박아놓고 쓰라는 얘기죠 이거 17kg짜리를 누가 들고 다니겠어요 그쵸 알겠습니다 다크글래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크하지 않아요 색깔도 화려하고 뭔가 너무나 다양한 프리셋들로 우리에게 되게 밝고 다채로운 사운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악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콤보 앰프 아주 무거운 녀석 17kg짜리 저희가 두 개를 4층까지 들어올리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안전하게 잘 내려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가벼운 앰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더 가벼운 앰프 모델 잘 알아봐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크글래스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어타임즈 베이스 타임즈 지하 끼 지하 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